제목은 이렇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을 노린 장사, 집값이 뛰는 한 로또 분양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시작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조기 분양 전환 제도가 지금 로또 분양권으로 바뀌어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 광교 신도시 내에 이들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 5년 차를 넘겨서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상반기 사이에 파주시의 운정 신도시, 수원시 호메실 지구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기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입주자가 10년간 임대로 살다가 이후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인데요. 조기 분양은 의무 임대 기간인 10년이 되기 전에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0년의 절반인 5년이 지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마치면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광교의 한 단지에서 조기 분양이 시작됐는데 전용 면적 74제곱미터 아파트의 확정 분양가가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인근에는 이곳과 면적이 같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집값은 7억 원 이상인데요. 즉 3억 8천만 원의 아파트 분양가는 7억 원이라는 시세의 절반 가격에 해당됩니다. 이때 분양 전환을 할 형편이 안 되는 일부 임차인이 프리미엄 그러니까 웃돈을 얹어주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데 최소 5억 원 전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을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 1억 원에서 2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로또 분양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파주시, 운정신도시 그리고 수원시, 호메실 지구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법만 아니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제도가 운영되는 건데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소유권을 갖지 못한 공공임대아파트를 팔게 되는 건데 이거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유권을 얻지 못한 임차인들이 함부로 집을 거래하면 불법인데 현재로서는 이 같은 거래 행위는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LH에서도 상황은 인지하고 있지만 적법성 여부나 규제 방안이 있는지 등은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의 취지는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돈을 모아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라는 것인데 결국 현금이 많은 부자들이 장사 수단으로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현실성 있는 공적 연구 임대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규제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إن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